지금부터 JavaScript 프라미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나의 프라미스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 수업을 듣기 전에 남이 만든 프라미스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 경험이 전혀 없으시다면 남이 만든 프라미스를 이용하는 방법인 프라미스 10 수업을 먼저 보시고 이 수업에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제 파일을 하나 만드시고요 저는 스크립트 태그를 만들어서 여기서 시습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프라미스를 남이 만든 것을 사용해 봤다면 이번 시간 굉장히 재미있을 겁니다 나의 프라미스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프라미스는 이렇게 만듭니다 New Promise 라고 하면 새로운 프라미스가 만들어져요 이름을 붙여 볼까요? 이름은 job1이라고 해봅시다 첫 번째 작업이라는 뜻에서 그리고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리로드를 해보면 에러가 뜹니다 왜 에러가 뜨냐? 여러분이 프라미스를 만들 때는 그 프라미스를 이용해서 실행한 어떤 작업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콜백 함수가 공급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펑션을 하나 정리할 건데요 이 펑션은 두 개의 파라미터를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 파라미터는 성공했을 때 호출할 함수가 들어올 파라미터입니다 리졸브라고 보통 많이 써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패했을 때 여러분이 실행할 함수가 주입될 파라미터예요 리젝트를 주로 많이 씁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이름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상관없지만 관습적으로 리졸브, 리젝트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프라미스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럼 우리가 프라미스를 갖고 있으면 프라미스는 크게 then과 catch라는 두 개의 함수를 사용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then을 넣고요 then은 콜백 함수가 필요하죠 그 콜백 함수는 처리된 결과 데이터를 받는 파라미터가 필요하고 이거를 우리 콘솔 로그로 저 데이터를 한번 찍어봅시다 이렇게요 그리고 리로드하면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이 이 프라미스에 전달된 저 콜백 함수 안에서 성공했냐, 실패했냐를 알려줘야 되거든요 우리의 코드는 별로 유용한 코드가 아니지만 저기 있는 지금 껌벅껌벅거리고 있는 여기에 여러분이 어떤 유용한 코드를 쭉 작성을 하겠죠? 그리고 그 코드 끝에서 최종적으로 그 작업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리졸브 함수를 호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의 그 결과값, 최종적으로 처리한 결과를 전달하고 싶다면 리졸브 함수의 그 결과를 여러분이 전달해 주면 되는데요 우리는 성공적으로 이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저는 리졸브 드 그리고 오케이 라고 하는 데이터를 전달했습니다 자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이 프라미스의 콜백 함수가 호출되고 최종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이 리졸브 함수를 호출한 거예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최종적인 결과물이 되는 것이고 이 den으로 들어온 함수가 호출되면서 여기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프라미스를 이렇게 쓸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왜냐? 이렇게 뭐하러 해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비동기적인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서다 자 그래서 우리 가장 만만한 비동기적인 작업이 setTimeout이잖아요 자 setTimeout을 실행해서 비동기적인 작업을 우리 한번 실행시켜 봅시다 자 function 그리고 여기 있는 이만큼의 코드를 이 함수 안으로 넣습니다 자 그리고 setTimeout은 언제 끝날 것인지 언제 저 함수가 실행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저는 2000이라고 해서 2초 후에 이 콜백 함수가 실행되도록 처리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결과를 여기에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리로드 해 볼게요 자 그러면 2초 후에 데이터 리졸브드 OK라고 하는 결과가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런 비동기 작업이 처리가 되고 그 결과가 끝났을 때 프라미스의 콜백으로 전달된 첫 번째 파라미터에 담겨있는 함수를 호출하면 작업이 끝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려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프라미스를 이렇게 날것 그대로 쓰는 경우는 흔치는 않고요 보통은 어떤 함수 안에서 프라미스를 리턴해 주죠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고요 저는 펑션을 정의할 건데요 job1이라는 이름의 함수입니다 그 함수가 저 프라미스를 감싸요 그리고 이 함수를 실행했을 때 리턴 값으로 job1을 리턴하는 거죠 즉, 프라미스를 리턴하는 겁니다 코드가 장황하니까 조금 구조 조정을 해볼까요? 자 이거 지우고요 여기 있는 저 new를 바로 리턴해버리면 불필요한 변수가 없어지니까 좀 더 깔끔해지죠 자 그럼 이제 job1은 프라미스가 아니니까 얘를 함수로서 호출해야 다시 프라미스가 되겠죠 자 그리고 실행해보면 이전과 똑같이 동작하지만 훨씬 더 재사용성이 높아진 코드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이죠 어? 그런데 이상하네요 여러분 왜 박수 안 치세요? 박수 치셔야죠 맨날 남이 만든 프라미스를 쓰다가 내가 프라미스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입장이 됐는데 기분 좋아야죠 대박 사건이죠 박수! 자 그런데 이 프라미스는 여러 개의 비동기적인 작업들이 중첩해서 사용될 때 빛을 발휘합니다 자 제가 job을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두번째 job을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 이름을 좀 바꿀까요? job1, ok job2, ok 이렇게 하는 게 더 분명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job1을 실행하고 나서 job2를 실행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job2를 실행을 하겠죠 그리고 job2도 프라미스를 리턴하니까 이렇게 콜백이 전달되어야 될 것이고 그 결과를 우리 한번 출력해 볼까요? 여기는 데이터1 여기는 데이터2 자 그리고 실행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첫번째 결과가 나왔구요 두번째 결과가 2초 후에 출력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then 안에 또 다른 then이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죠 그 안에 또 then이 들어올 수 있겠죠 자 저런 방식을 네이 스티 방식이라고 해요 그런데 네이 스티 방식보다 체이닝 방식을 조금 더 선호하거든요 자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살펴보자구요 자 저는 여기 있는 job1을 주석 처리해서 이렇게 했구요 자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 job1하고 then을 합니다 자 여기에 콜백 함수를 공급해 줘야겠죠 똑같이 데이터 카피합시다 자 이렇게 복사해 왔어요 자 그리고 두번째 job2 작업을 할 때 이 안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job2를 리턴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job2는 어떻게 생긴 친구인가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리턴 값이 프라미스에요 즉 job2도 리턴 값은 프라미스입니다 즉 여러분 이 then 안에서 프라미스를 리턴하면 그러면 그 프라미스가 이 then의 리턴 값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자세히는 모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then을 해서 그대로 카피합시다 그대로 카피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요 두번째는 없애고요 자 여기는 데이터2로 바꾸고 실행을 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데이터1이 일단 나왔고요 그리고 데이터2가 나왔습니다 즉 위에 제가 주석 처리를 한 이 부분과 이 아래쪽 부분이 똑같이 동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에 만약에 여러분이 처리한 어떤 로직에 문제가 있어서 실패했다 그럼 여러분이 이 프라미스의 두번째 파라미터인 reject을 사용하시면 돼요 자 여기 resolve 대신에 reject fail이라고 하고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job1이 실패했다는 에러 메시지를 뱉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이 여기서 아예 종료되어 버리는 것도 방법이지만 저 에러를 여러분이 처리하고 싶다 그럼 이 뒤에다가 catch를 이렇게 주는데 저 callback 함수는 이 종료된 이유를 받는 callback 함수거든요 자 console.log.region.region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볼까요 자 리로드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 있는 이 region 여기 이렇게 뜨죠 누구예요 catch가 실행된 거죠 즉 에러 메시지는 없어졌고 그 에러를 여러분이 여기에서 그 에러 상황을 처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데이터2가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den에 있는 함수도 호출이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후속으로 나오는 이 코드가 이 den이 실행되지 않게 하고 싶으시다면 여기에서 여기에서 return을 할 때 promise.reject 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보시는 것처럼 region.job.1.fail 즉 여기까지 실행됐고 여러분이 reject을 시켜버리면 거기서 에러가 딱 뜨면서 이 뒤에 따라오는 되는 실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다가 여러분이 이 region을 이렇게 파라미터로 전달해 주면 여기 그 에러 메시지에 그 이유까지도 이렇게 뒤에 나타나니까 조금 더 보기가 좋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프라미스를 어떻게 만드는지 좀 감이 잡히시나요 어때요 기분 좋으시죠 남의 프라미스만 쓰다가 나의 프라미스를 만들게 되셨습니다 자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시면 우리 서말 지식지도 서말로 오셔서 후속 수업을 찾아보시면 언젠가 후속 수업이 마련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오신 것 축하합니다